여러분, 로블록스! 자, 여러분들 오늘 로블록스 피기 사왕급 맵에 왔는데요. 모두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직접 피기가 되어서 사왕급하고 놀 거예요. 여기 맵도 있고 친구들! 친구들, 여기 피기로 변신하러 가요, 이제. 야, 리아야! 너 왜 뺑뺑 돌고 있어? 임금의 로블록스! 나도 한번 쳐 봐야겠다, 이거. 뿌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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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 죽었었는데 여기서 변신할 수 있구나 우와 버니 스킨 그림자도 있어 어 너는 그거네? 조지? 난 조지야 어 안녕? 나는 픽이다 아닌가? 나는 픽이야 누가 누구야? 아 얜가? 픽이야? 우와 픽으로도 할 수 있네? 페니는 뭐지? 어 페니 귀여운 거구나 얘는 여자애인가 봐 픽이 픽이 여자 버전 페니 귀여워 부끄럽지만 공격할게 부끄럽지만 공격할게 어 뭐야 어? 이거 그거다 미세스다 미스터피 공격해봐 공격해 봐 공격 버튼 눌러봐 어 무서워 무서워 귀여운데 여름 캐릭터다 여름 캐릭터도 있나봐 여름 지지 포니아이가 있다 포니 나는 여름 팬이 여름 팬이다 완전 귀여워 여름 샌즈도 있어 어? 그 뭐지? 샌즈 그거 뭐지? 소리? 다른 것도 변신해보자 오오 여기 공포 캐릭터도 있나봐 퍼플가이 폴리 와 이거 경찰인데 퍼플가이야 오 오 야 이거 그거다 사이렌이다 사이렌 사이렌 에드 픽이네 사이렌 조지 오 이거 엄청 빠르다 제이슨 도기 와 도기 도기 또 가봐야지 얘는 강아지야 강아지 픽이 Fry 나는 경찰이다 겠 Enter 경찰 꼼탱이 나는 바로 folly 우와 뱅뱅뜨는거 봐 귀엽네 anno 나도 춤춰줘야지 삐빡빡빡빡 삐빡빡빡 삐빡 으 아 샌즈도 있어 어 prep 대박 나 걸을 때RC itself 괜찮게 걷는다. 양은 뭐지? 어 양픽이. 귀여운 양픽이. 와 뭐야 너 얘 진짜 무서워. 아까 방금 군인, 군인픽이다. 우와 군인. 반갑다. 중성, 중성. 군인픽이 3명이다. 우리 입대했다 입대했어. 손 휘두르기 한다. 나는 미스스야. 누가, 누가 피자를 시켰어? 뭐야 너 피클이야? 내 이름은 피클릭이다. 피클. 피자를 시켰어. 피클을 먹어야지. 한 번 춤춰봐. 한 번 춤춰봐. 우와. 우와. 진짜 귀엽네. 얘들아 여기 2층도 있어 2층. 2층도 있다고? 응. 지지로 변신해야지 지지. 오 지지. 나는 지지. 아 쟤가 이렇게 귀엽구만. 지지 지지. 와 얘 뺑배 돌고 있어. 와 이거 봐봐.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. 하하하하. 고마아. 와 이러고 따라오면 진짜 무섭겠다. 우와. 악마. 와. 이야 이야 웬디 늑대 악마 악마픽이 프레디픽이 프레디픽이야? 얼음프레디 퍼펫 날아간다 오 애들아 이제 우리 술래렵기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러면은 이거 원래대로 변신 어떻게 해? 리스폰 눌러서 어 리아가 그래 리아가 그거 해 알겠지? 술래해 술래해 니가 무서운걸로 변신해서 우리 깜짝 놀래켜줘야된다 우리는 그 집에서 집에 있을게 우리 찾아봐 자 여러분들 이제 술래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야 미호야 빨리와 나 왔어 집이야 집이야? 아 우리 사람으로 변신해야되는구나 상관없어 우리 그냥 숨자 우리 리아 모르게 어 숨어있어야 된다 응 리아가 엄청 무섭게 변신하고 온대 출발 벌써 출발이야? 출발했어? 대박이야 짱발라 여기 숨어있자 나 여기 이렇게 있어 왜냐면은 여기 뭐 잘 모를거 같애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앉아있을까? 어 어떻게 앉아? 앉기 댄스를 하면 되지 앉기 댄스 앉기 댄스 아 여자가 보고같이 뭘로 변신했을까? 리아가? 무서워 야 망치맨들이 변신했어 으아아아 어 들켰어? 아아아아 안돼에에에! 으아아아 으아아아 너네들이 깜짝 놀랄만한 걸로 변신해줄거야 기대하라고 뭐가 좋을까? 이거 좋은데 자 이번에는 어디보자 음 좋습니다 우리 군인으로 변신하자 군대 놀이하자 군대 놀이하자 자 군대 놀이하는거야 군대 어디로 갈까 군사기지 갈까 도시로 와 도시로 음 도시로 어 왔구만 예 왔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뭘 하는지 알고 있겠지 바로 이 근처에서 피기괴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온거라네 피기를 발견하면 케찹을 쏴 버려 알겠어? 잘 못 들었습니다 음 그래 괴물이 발견하면 케찹을 쏘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듣기만 하나?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게 어 당신들 어 자네들 누나 있나 누나? 나한테 소개 좀 시켜주라 네? 우칩니다 사진 있나? 예쁜 예쁜 어 누나 사진 없어 너네? 있습니다 저희 누나입니다 어소 귀여운데 어이 감자인가봐? 이 케찹을 짜서 그냥 어? 저희 누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General 케찹으로 ici 응가겠습니다 케찹공격 아 어쨌든 어? 자 니아 자네는 저쪽으로 가보게 여기에 괴물이 있다고 하니까 미호 자네는 따라와 알겠습니다 괴물을 발견하면 자네는 어떻게 할건가 저는 도망갈겁니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 당근으로 이 당근을 똥꼬에 해버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당근을 넣겠네 녀석 똥꼬가 찢어지겠군요 똥꼬가 찢어지겠군 아 이 녀석 여기에 괴물이 있다고 했는데 잘못본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괴물소리가 나는구만 조심해 어 밖에서 나는거 같습니다 자 준비해 당근과 사과를 준비하라고 이거를 어 똥꼬이 찢어여 어 저기 피클 괴물이다 피클은 똥꼬 없습니다 아 피클 피클을 우리한테 넣어서 똥꼬을 찢어버릴건가봐 아 피클픽이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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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해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피규상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이념은 로블록스 로블록스 으으으으 액 fic fed